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. 이렇게 멀리 라스베가스 와서 참교육을 당하고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네요.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미흡하게 한 것도 있고 또 이쪽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께 그래도 본선 무대를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본선 무대에 못 올라가게 된 게 너무 아쉽고 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는데 좀 죄송하고 그러네요. 다음에 또 제가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본선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준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항상 가지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